조리도구 이거야, 여기. 야, 뭐? 일단 양배추랑 당근을 좀 이거하고 적당히 좀 써놔줘. 난 양념 만들게. 1, 2, 3. 3 대 1이니까? 잠깐만, 잠깐만. 비율이 진짜 중요해. 해봐라. 어? 해봐라. 어? 뭐야, 이게 몇 대 몇이야, 그러면? 맛이 별로 안 먹어도 되겠는데? 내가 비벼서 주물볼게. 야, 손 대봐, 손 대봐, 손 대봐. 단지, 신지. 얘기 좀 해줘. 뭘 더 넣어야 되는지. 뭘 넣었는지 다 정확히 맛이 나. 그냥 화합이 안 됐어, 뭘 넣었지. 와, 우와. 괜찮은 거 같죠? 응, 됐어. 응. 이제 올려버려. 어우, 정말 맛있네. 응. 어, 이게 이 맛있다, 또. 빨리 해. 오, 간 잘 됐는데? 잘 됐어? 네, 괜찮은데요? 아유, 참외다니. 아, 멜론도 파는 건가? 이 수자로? 그렇죠, 멜론이 이렇게 파는... 아, 온도가 써나고 싶어. 아, 온도가 써나고 싶어. 씨를 먼저 봐. 네? 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비야, 뭐 해? 왜? 왜?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게, 이게 뭐가 뭐예요? 아, 이거 뼈예요? 거기 씨 있어, 씨. 나비야, 거기 씨 있어. 아, 씨야, 이게? 어, 가운데 씨. 마시멜로 좀 꽂을까, 내가? 뭐 어떻게 좀? 원래 이거 하나씩 구워 먹는 재미가 있는 건데, 또. 그럼, 언제 먹어? 언제 먹냐, 하나씩 꺼서. 여러 개씩 먹자. 이거는 형 불태가 꼬면 안 돼. 야, 이거 봐. 야, 먹고 있지 않아? 어? 야, 딘딘. 먹고 있지 않아? 우와. 우와. 세 개 하면 안 된다고? 다 타, 이거. 이거 다 이거. 형, 이거 겉이 타야 돼요. 아, 지금. 왜 이래, 왜? 왜 이래, 왜 이래?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야, 딸기 시럽, 초코. 야, 초코 시럽. 이러면 완전히 파이지, 초코 파이. 야, 이거 봐. 오오오.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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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오오. 지금 팀 보는 아이돌 난리 났을걸? 지금 여기 앞에 고치 마. 우와아, 그렇지? 초코에 올리고. 야, 초코에 올리고, 야, 초코에 올리고 막아. 그렇지! 야. 지금 아직 난리 났어, 지금. 야, 진짜? 와, 초코래 초코래.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엄마 저거 해 먹을래, 안 줘! 그렇지? 야, 초코맨 올리고. 야, 초코맨 올리고 말해줘. 그렇지. 너무 달아. 우와, 눈 되게 커졌어. 너무 달아. 피곤이 싹 가신 것 같아. 눈 깨어났다, 눈 깨어났어. 우와! 눈 깨어났다, 눈 깨어났어. 우와, 너무 달아. 어지러워. 너무 달아. 친구들한테 얘기해,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얘들아, 너무 달아! 얘들아! 이 썩은다, 이 썩어! 이거 머리끝까지 다네. 아, 내부르다. 다고 있어?